제시카 존스가 정말 흥미로웠던 건 지극히 남성지향적이었던 슈퍼요로에서 완전히 탈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근래 할리우드에서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다양성 증진과도 직결됩니다. 단순히 제시카의 성별이 여성이라는 것만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실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과연 언제쯤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단독 영화가 나올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더 나아가 동성애자 캐릭터가 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졌습니다. 둘 중에서 전자의 경우는 DC가 마블을 압도합니다. 영화로 보나 드라마로 보나 원더우먼과 캐두먼 그리고 슈퍼걸을 보유한 DC가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현재는 영화에서 DC를 크게 앞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캡틴 마블보다 원더우먼이 2년 먼저 개봉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에이전트 카토와 함께 제시카 존스는 마블의 이런 약세를 만회했습니다.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동성애까지 섭렵하면서 굉장히 급진적인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를 엮으면서 오롯이 여성의 관점에서 작금의 여성들이 처한 현실을 조명하고 매우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이 드라마의 책임자가 여성이기 때문인지 다른 어떤 작품보다 신중하면서도 진정성이 담긴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제시카 존스는 슈퍼히어로를 다룬 드라마인 동시에 공포와 스릴이 듬뿍 전해진 다크 로맨스였습니다. 이를테면 사이코 스토커에게 쫓기던 가련한 여성의 탈출기 또는 회복기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제시카는 킬그레이브를 가리켜 스토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단순히 스토커와 피해자의 관계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를 다룬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시카 존스는 제시카와 킬그레이브를 통해 남녀관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통제와 억압, 구속 등을 내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킬그레이브의 능력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일부에서 판타지에나 어울릴법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더 현실적으로 와닿았다고 말했던 이유도 이것입니다. 킬그레이브는 한순간도 제시카를 통제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제시카에게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 통하지 않을 때조차도 주변 사람을 악용하면서 상처를 주고 압박했습니다. 단지 내 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히 드라마 속 이야기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연애하면서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의 지인에게까지 전화를 하거나 만나면서 연인을 구속하고 집착했던 분들이 십중팔구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넓게 보면 킬그레이브는 여전히 남성 중심인 우리 사회가 여성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담은 대사도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나요? 바로 이것입니다. 킬그레이브가 제시카에게 웃으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옆에서 늘 미소를 띄고 있는 예쁜 바비 인형 따위로 지부하고 있는 남성 또는 남성 중심 사회의 요구와 고스란히 맞닿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여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킨다거나 회식에 빠지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집에서는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고 하죠. 현실에서 이렇게 구시대적인 사고가 아직까지도 팽배하고 있으니 탄식을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남녀관계에서 빈번하게 불거지는 착각과 오해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데이트 폭력에 여성이 어떻게 희생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인 이것을 반적으로 드러낸 장면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일을 두고 제시카와 킬그레이브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극과 극으로 달랐었죠. 제시카에게는 끔찍한 성폭행에 불과하지만 킬그레이브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도 남녀의 입장차를 극명하게 나타냈습니다. 제시카가 살던 집을 구입할 때 마인드 컨트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면 갸륵한 정성과 노력으로 볼려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본적으로 자신만의 오해와 착각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전형적인 스토커의 망상에 기인한 일방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킬그레이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수용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윌슨 피스크보다 더 많은 사람을 참혹하게 죽이는 와중에도 잠시나마 자신이 보았던 제시카의 감정은 진심이었다는 믿음이 굳건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중에도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것 역시 현실의 반영입니다. 그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줄 알고 고백했다가 차이면 자신의 착각과 오해를 반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유발했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탓하는 사람도 무지기수입니다. 제시카 존스는 슈퍼히어로 장르를 빌려 이 모든 일로 피해를 본 제시카가 PTSD 즉 극심한 정신적 손상으로 인해 겪게 되는 증상에서 벗어나고 회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따라가는 드라마였습니다. 이것이 더 특별하고 남다르게 다가왔던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철저하게 제시카에게 집중됐다는 것입니다. 제시카 존스에는 은유와 상징을 통해 이것을 시사하던 장면도 있었습니다. 동화를 필두로 해서 대개 위기에 처한 여자는 남자에 의해 구해지기 일수입니다. 이른바 용감 무쌍한 백마탄 왕자님과 예쁘지만 연약한 공주님으로 표현되곤 하죠. 슈렉은 일찌감치 이것을 변형했었고 데드풀은 이 공식을 차용하면서도 시대상에 걸맞게 변화를 줬다면 제시카 존스는 아예 백마탄 왕자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킬그레이브로부터 벗어나고자 자살을 택했을 때 제시카가 본 환상에서 백마는 나타났을지언정 그 등에 타고 있어야 할 왕자는 없었죠. 대신 제시카 스스로 백마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이 장면이 함의하고 있는 것처럼 제시카는 약간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결국 자신의 힘으로 악당과 맞섰습니다. 급기야 결말에서는 또 한 번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걸로 자신을 통제하려는 킬그레이브의 수작을 간파하면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때 제시카가 입장을 완전히 역전시키면서 마지막으로 킬그레이브에게 건네는 대사가 일품이었죠. 하나만 덧붙이자면 제시카 존스가 전애 없이 여성 중심으로 그려졌다는 것은 어... 그... 네... 섹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보지 말라고 경고했으니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제시카와 트리시는 섹스에서도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이었습니다. 제시카의 경우는 넘치는 성욕으로 루크에게 먼저 섹스를 제안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건 데이빗 핀처가 캐릭터의 성격을 묘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종종 쓰는 건데 체위에서도 여성이 섹스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었던 건 보통 남성의 공격성이나 정복 욕구를 나타낸다고 하는 체위조차도 제시카가 직접 원해서 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제시카 존스는 동성애를 다루는 손길도 흔히 볼 수 있는 퀴어 영화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지지할 때 자주 듣는 논리는 남녀 간의 사랑과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제시카 존스의 제작진은 이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동성애자로 등장한 제리와 웬디 그리고 펜은 불륜으로 연결된 삼각관계였습니다. 그 탓에 세 사람 사이에는 치졸한 암투가 오갔습니다. 심지어 웬디는 죽고 말았죠. 이건 남녀가 부부인 숱한 영화와 드라마에서 보던 그대로입니다. 다시 말해 제시카 존스는 그저 동성애자 커플을 등장시켜서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는 걸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건 비록 추악하지만 그들 사이의 사랑도 남녀의 그것과 하등 다를 게 없다는 걸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짧게나마 삽입하는 자극을 절대적으로 피하면서도 얼마든지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를 논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것만큼이나 색다른 시도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여성과 동성애에 대한 담론에 이어서 제시카가 겪는 PTSD로 인한 관계의 단절과 부재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중요한 장치는 바로 문이었습니다. 제시카의 사무실이 제시카의 망가진 마음이라면 문은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데 필요한 통로였습니다. 그런 문의 유리는 이미 1편 초반부에 박살났고 설상가상 제대로 열리거나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제시카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의 은유였습니다. 유리가 깨졌고 문이 고장났다는 걸 알면서도 고칠 생각을 하질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시카는 킬그레이브로 인한 악몽 때문에 자신의 곁에 아무도 없는 게 더 안전하다고 믿었죠. 즉,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두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트루시가 문을 고쳐준 후에는 여러 사람과 엮였지만 본의 아니게 피해가 날로 심해졌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인지 심슨과 싸우면서는 또 한 번 유리가 깨지고 문이 고장났습니다. 트루시는 제시카와 다르면서도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트루시의 집은 제시카와 반대로 무지막지하게 튼튼하고 보안도 철저한 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시카를 제외한 누구도 집에 들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문을 정상적으로 열고 들어간 사람은 대화를 통해 트루시의 마음을 연 심슨이었습니다. 비록 약을 먹으면서 관계가 악화되긴 했어도 트루시를 아끼는 그의 마음만큼은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시카의 문이 일찌감치 고장났을 때부터 집에 드나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말콤과 루크 그리고 트루시입니다. 드라마를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모두 제시카에게 진심을 갖고 다가섰던 사람들입니다. 말콤의 경우는 마지막 편에서도 유리가 깨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제시카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걸 보며 1부에서 말씀드린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떠올랐습니다. 본래 깨진 유리창의 법칙은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하면 더 심한 범죄가 일어난다는 이론입니다. 공교롭게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효과를 봤다고 하는 것은 데어데블과 제시카 존스의 배경인 뉴욕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타당한 주장인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감론을박이 있지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접근했습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 근본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무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바꿔 말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된 걸 발견했다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이것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시카 존스에서의 말콤과 루크 그리고 트리시가 그랬습니다. 1편에서 제시카를 찾아왔던 호프의 아버지도 제시카의 문을 고쳐주려고 노력했었죠. 이 사람들처럼 우리 모두가 이웃과 사회와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다면 그거야말로 영웅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킬그레이브는 더없이 잔악했지만 불쌍하고 측은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데어데블의 윌슨 피스크와 마찬가지로 킬그레이브도 온전한 유년 시절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을 보면 한 인간의 유년기와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제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윌슨 피스크가 노골적인 학대였던 반면 킬그레이브는 학대 아닌 학대였다는 차이는 있습니다. 사연을 헤아리면 킬그레이브의 부모에게는 어느 정도 면죄부가 주어질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두 사람에 의해 버려진 자식은 걷잡을 수 없이 삐뚤어졌습니다. 자비의 논란의 마미와 비교하면 부모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결과로 벌려지도 분명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킬그레이브도 제시카처럼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 대신 마인드 컨트롤로 통제하고 구속하는 데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더욱 타인과 가까이 하기가 힘들어졌고 실제로 자신의 능력 때문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지만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킬그레이브의 이런 면도 문으로 나타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마인드 컨트롤로 손쉽게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면 대인관계에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시카도 한때는 킬그레이브와 비슷하게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트리쉬의 집을 함부로 드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얼마나 이해하고 공감하실 수 있나요? 부디 대인관계에 서툴러서 상처 주는 데 거리낌이 없었던 킬그레이브와 상처를 줄 수도 있어 사전에 차단했던 제시카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ousANS